예전에 조금씩 드렸던 말씀인데 인류가 현재까지 철학을 통해 알아낸 것들이 꽤 있어요. 과학은 우리가 요즘은 과학 시대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쉬운 설명서들이 많은데 철학은요. 참 이게 어려워요. 쉬운 설명서라는 게 어려워요. 제가 가서 쉬운 거 없나 하고 늘 새로 나오는 인문학 책을 저도 보거든요. 좋으면 권해드리려고. 참 어렵습니다. 철학은 영적인 거라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말장난이 되고 여러분 머릿속만 더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또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개똥철학을 만드는 데 되게 일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처럼 딱 눈에 보이는 실험에 보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게 없거든요. 삶 속에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채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채득한 주관적인 느낌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개인 대로 느끼는데 그게 보편적이라는 자명한 확신을 주는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철학입니다. 인간들이 이걸 엄청나게 알아낸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바른 방식으로 철학을 하다가 철학서적을 읽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걸 제 강의에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책 안 찾아다니셔도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공부하는 시대니까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실어놓으면 요즘 시대도 맞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분명히 편하실 거다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뒤져가면서 알아내시는 게 정석이겠지만 제가 그럴 시간도 없으실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철학책을 잘 정리해서 나온 책도 드물고 하니까 원전을 바로 보셔야 되는데 원전 보시면 제가 장답을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수학 정석 보면 앞에 집합인가 여기만 꼭 종이 시커멓고 뒤에는 하얗고 이런 책들 많아요. 중고서적 가서 보면 그냥 그대로 깨끗이 내놨는데 앞에는 뭔가 의지가 있었는데 의지가 보통 한 장을 못 넘기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 철학책들 가보면 그럴 거예요. 중고서적과 앞에는 의욕적인데 뒤에서는 힘이 빠져서 깨끗해지는 실제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서양 철학책 특히 칸트 이런 거 읽으시면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이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내 평생이 걸리지 않을까 정도 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읽어도 쉽지 않아요. 완전히 칸트랑 머리 구조를 맞춰야 돼요. 사고 구조를 제가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이게 꼭 그래야 하냐는 의문부터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저만 해도 편하게 읽을 책은 아니라는 건 알죠.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도 체제한 그 핵심만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떤 서양 철학 공부하는 덕서 모임에서 책으로 다 이해하려면 어려우니까 제 강의 중에 서양 철학 핵심 읽고 공부했다는 그런 인터넷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길래 제가 뭔가 철학 공부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철학 공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과학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과학을 얘기하면 올 건이고 다만 과학의 본질과 철학의 본질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게 거기서 철학이 뭔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철학적인 내용인데 오늘 들리는 말씀은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고는 중생심이고 참나가 보리심, 양심의 핵심이죠. 양심인데 뭐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철학적인 답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의 꼬라지를 볼 때 마음에 안 드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성격. 성격이란 건 여러분이 뭔가에 끌려 하는 거 뭔가 끌리는 것에 대해서 또 재능이 있어요. 뭘 좋아하고 뭔가에 재능이 있어서 계속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편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격입니다. 뭔가에 끌려, 이유 없이 뭐에 끌려 하고 또 그쪽으로 마음을 쓰는 게 능해요. 그렇죠? 이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여기 오셔서 육바람을 하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성격과 싸우고 계세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좀 철학적인 답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겁니다. 육바람이를 잘해야지 하는 거랑 여러분 성격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격을 육바람이 강의나 제 이야기 듣고 철학책을 보고 난 오늘부터 군자보살로 살 거야. 그래서 육바람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성격을 그리고 이제 나의 실상을 바라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육바람이 내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은 웬만한 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니까 타고난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다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사실은 이대하다. 로고스 차원에서 정해져 있다. 성격이 정해져 있다. 그 성격이 에고로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이게 이제 본성의 영역. 본성 중에서 이런 양심의 본성의 영역도 있지만요. 욕심의 본성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더 본성이다라는 거지 이것도 본성이에요 둘 다. 동양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의 이니지의 본성 인의 예지의 본성은 하늘이 명령한 천명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천명의 본성이 있고 에고를 통해 표현되는 거는 기질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기질의 본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있어요. 본성 하나가 더 있어요. 이니지 하라는 로고스 순수한 참 에고의 조건을 적어도 기산하지 않는 순수한 여러분 신성의 로고스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다 불성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육바람일 그리고 이런 사랑을 온전히 신과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질 차원에서는 욕심이 주죠. 욕심의 본성이. 에고의 기질을 보면은 이제 욕심 부리는 게 에고의 또 탐진치가 올해 본 맛 아닙니까. 탐진치 부리는 게 참나는 육바람이라는 게 참나의 본 맛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한쪽은 양심의 본성 육바람일은 양심의 본성 보리심의 본성이고요. 한쪽은 중생심의 본성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과 천명 사이에 유학자들이 설정하는 게 뭐냐면 불교로 말하면 카르마예요. 카르마의 본성. 그러니까 내가 유교학자들은요. 에너지 속에 참나가 존재하는 거지 허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영혼의 에너지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타고날 때 영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에너지 차원에서 이미 어떤 로고스가 더 발현되고 덜 발현되고 정해져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생겨먹을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를 기품지성이라고 해요. 에너지를 품수받았다고 해서 기품지성. 기품지성에서는 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악이 없어요. 기품지성은. 성격이 나쁜데 악이 아니라고요. 성격이 나쁜데 밖으로 드러날 때 악이 있는 거지 로고스 차원에서는 악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식의 성격을 드러내라는 어떤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우주 어떤 음향의 조합이 있어요. 양이 얼마냐, 음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행이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격이 있어요. 내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우주적 차원의 이데아 차원에서 여러분 원래는 그냥 우주는 이니에지인데 이니에지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표현될 때 영혼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표현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태어날 때 그 여러분 영혼 수준이 그 안에 여러분의 평생의 성격을 담고 나옵니다. 그 성격이 이 기품지성이 욕심 차원도 있고 양심 차원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성리학의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천명지성이 있고 기품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은 선악이 있어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다 나옵니다. 기질지성이라는 것이 애고가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애고에 양심이 구현되면 기질지성이 양심적으로 표현해요. 주로 욕심을 표현하는데 쓰다가 기질지성의 양심이 구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질지성은 돌을 닦으면 바뀌어요. 악이 줄고 선이 늘겠죠. 이건 바꿀 수 있는데 기품지성은 선비들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안 봐요. 이건 타고날 때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르게 갖고 있는 그 이데아를 말해요. 이게 여러분의 본성을 안다는 게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 본성을 하는 건데 내 안에 이미지 있다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는가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만큼 짐작해요. 여러분 내가 나 같죠? 나니까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남처럼 몰라요. 사실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옆에서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 놈 꼬라지가 어떤지 대충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꼬라지가 어떻다 하는 걸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데 애고가 자기가 자기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사실 정확히 몰라요. 남이 더 잘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늘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이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이 더 잘 보는 부분도 있다. 내가 더 잘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이 더 잘 보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내가 나를 사실 모르고 살다가 한다. 그러니까 수없이 몇십 년 부딪혀 봐서 대충 윤곽이 나온 거죠.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조금씩 발현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 로고 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욕심은 제가 희노애락 그르죠. 희락, 욕, 이쪽이 오행으로 하면 이쪽이 분노, 이쪽이 슬픔. 그러면 이쪽 양심으로는요. 인, 의, 예, 지, 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이게 오행이죠. 그래서 우주로 하면 철학적으로는 오행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과학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철학자들은요. 특히 이거를 동의족들이 알아냈습니다. 우주는 오행으로 굴러간다. 또 서양 쪽에서는 지수와풍으로 굴러간다. 인도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어디서 접근해 들어가도 비슷한 답이 나와요. 다만 이쪽 동양 쪽에서는 동의족들이 연구해서 오행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동의족들이 저 오행서를 찾아내요. 연구해 보니까 우주는 오행으로 굴러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제가 어떤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채워지면 욕심이 채워지면 기쁘고 욕심이 더 채워지면 즐거워졌다가 태극 생각해보세요.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퍼지고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고 정의가 안으로 갈무리 돼서 옳고 그름을 선명히 아는 지혜가 되고 이니지가 오행 따라 돌고 도는데 이게 완벽한 이상적인 이니지를 내가 갖고 있지만 내 안에서 성격으로 드러낼 때는요. 이게 이제 기질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성을 가지고 이 기품 차원에서 개성을 가지고 이 개성이 하나의 로고스라고 봤을 때는 요게요. 정해져 있다는. 즉, 여러분이 뭘 기뻐할지, 뭐를 즐거워할지, 뭐에 분노할지, 뭐를 슬퍼할지, 뭐를 욕망할지가 여러분 영혼, 사실 영혼의 에너지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또 이니의 지도 사랑을 더 잘할지, 정의를 더 잘할지, 이쪽도 사람 따라 다르죠. 웬만하면 품어주자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 배쳐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잘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쉽게 남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이니의 지 중에 내가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목 기운이 많으면 인을 잘하고, 금 기운이 많으면 의를 잘하고 이럽니다. 그 영혼의 기운 따라 사주 기운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혼의 기운에 따라 이니의 지가 조금씩 다르고, 어느 게 더 잘 표현되는 지가 다르고, 또 전반적으로 이니의 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되는지, 본인의 영성 수준까지도 여러분 다 정해져서 나오죠. 아시겠어요? 이게 정해져서 나온다. 내가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는요, 어느 정도 영성을 구현하고, 어떤 욕심부리다 살다 갈지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조건 만나면 딱 그 짓밖에 안 해요, 행위. 이게 철학이 알아낸 거예요, 예전에. 조건을 지어주면 딱 그 짓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항상 처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왠지 치킨을 봐도 덤덤할 것 같은데? 보면 그냥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왠지, 오늘은 좀 무심하게 마음이 나 평온한 것 같아. 오늘은 홈쇼핑 봐도 나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딱 여지없이. 이건 사야 해. 어떻게 딱 오늘 내가 좋아하는 저게 나오지? 매일 새롭게, 즐겁게 사시는데 사실은 늘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 것 같아요. 딱 그 조건 당하면 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의. 사실은 자유지. 근데 이게 이 철학자들의 결론이요. 이거 예전에 쇼페나와나 이런 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주장했답니다. 성격은 쇠고랑으로 긁어내도 그대로 남아있다. 왜냐? 이미 정해져 있어서 쇼페나와 같은 분이요. 철학자인데 요즘 과학자들이 뇌에서 자유지가 있냐 없냐 해서 부정적이죠. 자유지에 대해. 왜? 뇌에서 이미 결정나요. 여러분이 인식하는데 더 다음에 인식이 돼요. 뭔 행동을 결정할 때. 이미 하자고 결정나요. 근데 이제 생각 차원에서 하기로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하자. 뇌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인식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인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를 해요. 이미 결정은 났는데 왜? 사기로 결정났는데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생각. 그래서 사기로.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뇌에서는 결정나 있다. 그런데 쇼페나와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격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의 그 조건이면 반드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랬다고.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도 인정하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바꿔볼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건 안 바뀐다.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착각이고 변명일 뿐이다. 그 이유를 대야 하니까. 여러분 이 성격에 그 백을 보면 사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대요. 이 백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끌려가고 있는데 뇌에서 생각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 뭐냐. 이미 움직이고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걸 불교시로 말하면 까르마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는 변명할 뿐이에요. 이제 까르마에 끌려가면서. 나 사실 지금 저거 꼭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는 거야. 이유는 달라요. 늘 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늘 똑같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항상 이유가 달라요. 오늘은 내가 책이 완성돼서 먹는 거야. 오늘은 뭐가 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혼자 계속 이러고 있지. 남이 보면 알죠. 오늘 제 치킨 먹겠군. 뭐냐면 오늘 제 햄버거나 먹겠군. 좋은 일 있어요. 소고기 사 먹겠군.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를 먹기로 했어. 이러면 남들이 들으면 웃기겠죠.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파악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변이 없냐 있어요. 변화의 영역은 있는데 이거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인류의 희소식이 나옵니다. 내 꼬라지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죽을 때까지 어차피 그렇게 살 거다.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육바람 중에 뭘 하신대요? 불변의 부분에 대해서 인욕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왜냐. 육바람을 하고요. 이걸 읽고 열심히 사시라고 하면 자기 모든 꼬라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완전히 성인처럼 날 바꾸고 싶어해요.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자명한 학문이 아닙니다. 자명한 학문은 여러분 꼬라지를 정확히 직시하고 수영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영하는 데 있습니다.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식으로 내 애골을 막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지도 않았고 고민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바꾸실 수 있다면 못 바꾸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승, 수행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소승, 수행이. 지금 이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소승, 성자들은요. 이거 바꾸기를 포기하고 그냥 열반에 들어있기를 추구한 겁니다. 내 꼬라지를 도저히 못 바꾸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참나 상태만 있는 거예요. 참나에만 있으면 이 꼴을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어나는데 안 보기로 한 거죠. 참나에 계속 머물면서 애고가 이런 성질대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고 있는 이 꼴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참나 상태만 있으면서 나는 애고가 없다. 난 애고가 죽었다. 인도 성자들 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늘 하던 식대로 살고 계신데요. 여전히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카르마가 그렇게 굴러갈 뿐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 카르마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갈 뿐이고 이번 생이 다할 동안 그 카르마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참나 안에 안주했기 때문에 나는 애고가 아니고 더 이상 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가바드 기타나 라마나 마르시 책 보면 이런 설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체계화 돼서 경전화 돼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성격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증거이기도 해요. 성자들도 참나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평생 지낼 수 있는 성자들도 애고를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애고를 안 보기로 한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이론을 짰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윤회를 떠날 정도로 해탈을 했더라도 해탈자도 인도 철학의 해탈자도 발현업, 이번 생에 발현된 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생은 내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발현업만 끝나면 나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이론에 찬성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만큼 뭐가 어려워요? 참나에 머물러도 내 꼬라지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이런 분 착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참나를 얻으면 내가 갑자기 신성해질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참나만 신성이에요. 원래 신성이에요. 참나는. 에고는요. 까르마 덩어리고 그득합니다. 까르마. 하나도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를 체험해도 참나 안에 살아도 참나 51%일 때만 에고에서 좀 자유롭지 바로 또 현상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카르마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내 성격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시죠. 지금 소승성자들 얘기를 들으면 답이 없어요. 이번 생애 이번 꼬라지는 굴렀네요. 이건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서를 요즘 보면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죠. 다 바꿔. 다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계발서의 함정. 자기계발서에 성공했다는 분들도 다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걸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은 안 됩니다. 왜? 꼬라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딱딱 마음 먹은 대로 그걸 못 해. 그럼 그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더라. 여러분은 잘 안 되는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주는 정말 다양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우주의 무한한, 앞으로도 무한한 인간을 만들고 무한한 생명체를 우주에 선보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상해. 여러분 우주에서 지금 여러분만이 어떤 그런 성격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나라는 꽃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돼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꽃일 수 있다. 내 개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뭐 발현업이니 뭐 카르마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내 개성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다. 내 개성은 하늘이 표현하라고 준 우주의 이대하다, 로고스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진리를 다만 이 진리가 보세요. 이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 선하다니까요. 악이 없다니까요. 나 희노애락, 이걸 기뻐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분노하고 이런 것에 분노하고 이런 것에 슬퍼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왜 악입니까? 아니에요. 이니에지 중에 뭘 더 잘하고 이니에지를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악은 아니잖아요. 드러낼 수 있는 내 정도가 낮고 높고 떠나서 그게 악은 아니죠. 나는 그만큼 내 식대로 로고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의 방향으로만 쓰면 되는 거죠. 악의 방향으로 표현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질 차원에서 바꿔야 됩니다. 이 기질도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깊은 지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기질이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면 기질이 돼요. 속에 있는 로고스가 나의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면 기질이 돼요. 누구나 볼 수 있죠. 내 기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니까요. 기질은. 그럼 이 기질에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기질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거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성의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성의 정도를 아무리 올려도 그 사람이 인을 더 잘하고 을 더 잘하고 이런 로고스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들 중에 예수님, 부처님은 벌써 뭔가 다르죠. 사랑과 정의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으세요? 표현이 좀 더 온화한 분이 있고 좀 더 매서운 분이 있고 성자들 사이에서도. 그 개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자가 되고 못 되고는요. 나는 목기운이 많아서 인이 잘 돼. 글렀어 이번 생은. 이럴 게 아니라고요. 금기운이 많아서 자꾸 화가 잘 나. 괜찮아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부처님을 화내는 부처님도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존.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요.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화내는 분노의 부처님도 만들어 놔요. 분노존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칼 들고 막 불타오르면서 화내고 있는 분. 그런 분들 분노존들을 주로 부덕명왕이니 명왕들이 분노존들이에요. 화내고 있는. 제가 옛날에 페북에 부덕명왕이면요. 이런 분들은 다 부처 보살급들이에요. 화내고 있는 모습. 인류에 대해 화내고 있는 부처예요. 그거 사진 하나 올렸더니 답글에 무서워요 달렸어요. 무서워요. 도깨비인 줄 알고. 이분 무슨 도깨비예요. 무서워요. 부처예요. 화내는 부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낯서시죠.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분노존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처님이 미소만 띄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또 만만하게 봐요. 공부를 안 하고. 죄짓고 와서 부처님이 이해하시죠? 이런다고요. 뭘 이해해요. 벼락을 내려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짓거리 좀 하지마. 이래야 될 부처도 있긴 하니까 분노존을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자대로 자기 받은 로고스대로 구현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꼬라지랑 싸우고 계실까 봐. 나는 왜 맨 이런 짓만 하고 살까. 괜찮아요.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개성의 로고스를 공부를 안 하시고 타고난 기질 그대로 표현하고 사시면 딱 고등 침팬치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 침팬치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중생심이 이렇게 불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어느 정도 드러나죠. 고등 침팬치는 양심도 어느 정도 하시죠. 딱 자기 수준만큼만 하시죠. 잘하는 것만 하시죠. 그리고 희노애라 칼같이 챙기시죠. 내가 기뻐할 것, 즐거워할 것, 분노할 것, 슬퍼할 것, 욕망할 것 칼같이 챙겨가면서 이 프로그램대로 조건이 오면 딱 전형적인 반응 조건이 오면 전형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시면 딱 고등 침팬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라고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등 침팬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시면 고등 침팬치예요. 공부를 해도 고등 침팬치예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기질을 바꿀 수 있는 공부는 뭐 밖에 없다고요? 왜 성자들이 애고를 포기했다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부에서는 안 바뀌니까요. 자, 카르마를, 업력을 누를 정도는 도력밖에 없습니다. 업력으로, 업력으로 업력을 닦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업력은 도력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런 기질의 문제를 바꾸려면 여러분, 참나가 출동해줘야 돼요. 왜? 기질은 본능적으로 이 희노애락을 추구합니다. 탐진치가 본성이라. 본능적으로 육바람이를 추구하는 참나가 출동해줘야 영성의 힘이 커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 제한된 영성, 이 영성의 로고스 중에 나는 인에도 잘한다, 의에도 잘한다, 예절에도 잘한다,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타고난 그대로 가시면 되고 다만 인위의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면 이건 하셔야죠. 이 공부를 하시면 이 마음이, 양심이, 욕심을 51%로 지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 침팬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은 자로,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이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양심만 51% 이상 출동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요령만 알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오시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로 안 하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기특한 생각을 혼자 하고 계셔도 전혀 딱 여러분 조건대로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침팬지대로 행동합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딱 태어나 보니까 바리새파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딱 침팬지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한된 영성 안에서 영성을 즐기고 있긴 한데 영성도 즐겨요, 고등 침팬지는. 영성도 즐기고 욕심도 챙기고 하는데 욕심 위주로 해가지고 딱 자기 생긴 꼬라지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안에서 육바람이 터져 나오는데 육바람이 터져 나오진 않고 딱 제한된 수준만큼만 딱 들어요. 상대방한테 딱 이 정도만큼 사랑하고 딱 이 정도만큼 정의롭고 자기 성격에 맞게 딱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카르마에게 업력입니다. 업력을 누르려면 도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도력은 지금 참나랑 바로 접속해야 참나가 여러분 기본 성질을 바꿔버려요. 즉 뭐냐 안에 있는 신성이 51% 힘으로 여러분을 제압하게 만들어져요. 희노애락, 탐진치만 추구하는 마음이 현재 51% 이상인데 이걸 제압하고 육바람의 힘이 더 커지게 여러분 내면에서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참나랑 지금 안 만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만하신 거예요. 지금 고상한 고등 침팬지의 삶을 지금 뭔가 잠깐이라도 살고 계신 것 뿐이지 뿌리가 바뀌려면 육바람의 본성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희노애락의 탐진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격가지로 양념으로 양심 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좀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딱 이 정도가 고등 침팬지입니다. 동물은 이것도 판단 못해요. 동물은 자기 본능대로만 하기 때문에 동물도 똑같아요. 조건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겨먹은 조건대로 살다 가요. 인간은 좀 고상한 것도 추구해요. 머리가 달려서 내가 이제 이성적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변명도 많이 하고 합리화도 하고 별짓을 혼자 다 합니다.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엄청난 해석을 해요. 이 세계를.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성격을 바꾼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인간은. 동물은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인간은 계속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흐려놔요. 실제로 더 안 보이게 해 놓은 거예요. 병이 더 안 보이게 잘 덮어놨어요. 인간은. 고등 침팬지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단점은 잘 왜곡시켜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점은 그 이성의 힘으로 육바람이를 이해해가지고 자기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등 침팬지답게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나는 평소에 영성책도 많이 보고요.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끝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 침팬지라고요. 그냥 절에 다니는 고등 침팬지예요. 고상한 거 좋아하는 고등 침팬지. 대놓고 저급한 거 좋아하는 고등 침팬지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급한 로고스인 희노애락과 고차원 로고스인 이니에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현되느냐. 이 중에 뭐가 여러분 삶을 더 지배하느냐. 이걸 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딱 고만하게. 그런데 타고날 때 대충 그게 정해져서 태어난다. 고만하게 살고 계시다. 그런데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인간 그 삶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팔자입니다. 내 팔자를 다 얘기해 주세요. 팔자는 모르죠. 그런데 당신의 성격을 내가 안다면 사실 여러분이 당하는 처지에 무슨 짓 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저 사람 거기서 도망가겠다 다 알아요.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겠다. 뭔 짓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남이 보면 다 보이겠죠. 여러분 성격을 파악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짓 하고 다닐지 다 보입니다. 기계처럼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계 같지는 않은데도 묘하게 기계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 벗어난다는 것을 혹시 이런 성격 전반과 싸우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바리세파들은 이 성격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게 결국은 자기 성격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혀버린다니까요. 업력으로 업력을 이기겠다는 것은 100% 집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받아들이세요. 내 성격. 여러분 내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왜 꼭 그런 상황에 꼭 그런 짓거리를 할까.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다만 양심의 실력. 양심. 자꾸 여러분 생각을 육바람일에 맞춰서 양심적 생각을 명상하고 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정의 쌍수. 선전과 지혜가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바람일의 힘이 점점 커져요. 육바람일의 힘이 커진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 이니에지를 더 진심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육바람일을 진심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행위팀 당장 안 바뀌어도 닥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명상을 더 하시고 그 시간에 생각을 이 홍범 14조나 육바람일에 맞게 자꾸 자명한 생각만 해 보세요. 당장 행위 안 바뀌어도 돼요. 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업력을 여러분이 당장 극복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깨워서 자명한 생각하기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조건이 닥쳤을 때 고등 침팬치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게 이제 조금씩 찜찜해질 때가 오면서 그때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참나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육바람일로 이것도 나의 본성이거든요. 지금 탐진치만 나의 본성이 아니라 육바람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내면에서는. 근데 그 내면 드러난 정도가 태어날 때 정해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고등 침팬치답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막 예전에 성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이 열려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영성이 높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인지지다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성이 높아 가지고 딱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어머니 찜찜합니다. 자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제가 이 젖은 못 먹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피곤하신데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인정해야죠. 전설에는 있는데 그것도 생인지지라고 해서 이 영성이 100%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좀 더 드러나서 태어나요. 이 생에 도닫기 좋게. 그 사람들도 또 죽어라 고생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똑같이 합니다. 다만 좀 더 영성지능을 많이 타고났냐 덜 타고났냐 차이뿐이에요. 다만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온전히 밝히려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건데요. 로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에고가 아니고 참나의 세계에 있는 로고스가 표현된 거예요. 저차원적으로는 희노애락으로 표현됩니다. 희노애락도 여러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러는 게 오온도 다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서 뭐가 나와요? 이니지가 나와요. 그런데 진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는 본성이 왜 이렇게 무섭냐. 에고는 시공 안에 있지만 본성은 시공 밖에 있습니다. 시간성 없어요. 시간성 공간성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내몰아요. 이렇게 살게. 아시겠어요? 무시간성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너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내몰아요. 영원히 여러분은 이번 생 안에서는 희노애락을 지금 이 조건 속에서 구현해야 되고 이니에지도 지금 여러분 조건 속에서 구현해야 돼요. 보살 선언이 이렇죠. 아니 한생 살다가는 보살이 온 우주 중생을 다 구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새새생생이 영원히 윤회하면서 구하리라. 그러니까 윤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람일과 이니에지가 영원히 영원히 이거를 구현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매 순간 한순간도. 만족은 없어요. 내가 지금 육바람일 잘했으니까 우주가 만족하고 나한테 더 요구 안 하겠지. 그게 없어요. 양심의 그 본성은 시간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간성이 없다니까. 지금도 또 요구해요. 양심하라. 양심하라. 또 저 차원적으로는 희노애락을 구현하라. 너의 희노애락을 추구하라. 희노애락의 로고스를 드러내라. 기쁨의 로고스를 드러내라. 슬픔의 로고스를 드러내라. 드러내라. 멈추질 않습니다.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예절을 지켜라.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멈추질 않아요. 양심에 찔리는 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계속 명령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시공을 벗어난 차원에서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분노하라. 슬퍼하라.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 짓이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쪽 위주로 보면 이쪽 위주로 보면 고등 침팬치로서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신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끝없이 뭐예요? 욕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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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쉬지도 않아요. 이 욕망이. 지치지 않습니다. 이거 사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이거 만족은 과거의 일인데 이미. 이 정도의 만족을 맛보려면 난 또 지금 다른 걸 욕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샀으면 끝난가요? 끝인가요? 없어요. 이게 채워졌으면 끝인가요? 이 정도의 욕망을 나는 또 맛보고 싶단 말입니다. 또 죽어야 돼요. 저 안에 뭐가 있었어요? 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간의 언어를 잘 보면요. 이게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분노나 희노애락이 다 그런데 특히 분노는 못 감추죠. 기쁨도 감추고 이게 또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조금씩 조절하는데 슬픔도 속으로 갈무리하고 사람들이 못 감추는 것 중에 제일 심한 게 분노다 그래요. 눈빛부터 이글거립니다. 분노로. 화가 나니까.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질 내내 그러죠. 네 성질을 내내 이거예요. 이게 너의 타고난 본성이 튀어나오는구나. 화낸다는 것에다가 성, 본성이 붙은 것들은요. 참 인간이 끊기 힘든 것들입니다. 참기 힘든 것들. 이 얘기죠. 성욕도 그 본성 성자 쓴 게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로 마무리 창조되니까 인간한테 아주 세게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성욕. 성질 내내 하는 것도 인간이 못 참는 거예요. 되게 자신의 속을 확 들어요. 점잖은 사람도 탁 화나면요. 성질 내내 이 말에게 힌트가 있죠. 분노만 성질이 아니고 희노애락이 다 성질이에요. 내 성질이 있어요. 우주에서 명령한다니까요. 분노하라.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격이 팔자 한 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팔자를 자기가 또 막 구현해 가고 있어요. 그거 만나면 그 짓 하고 그거 만나면 그 짓 하고 하면서 계속. 지겹죠. 지겨워도 소용없습니다. 왜? 로고스는 지겹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겨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안에 있는 우리는 지겹지만 시공 밖에 있는 본성은 지겹지 않기 때문에 심없이 요구해옵니다. 우리한테. 또하라. 또 욕망하라. 윤회가 왜 일어날까요? 또 욕망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 로고스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번 생에 끝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번 생으로 끝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욕망입니다. 그냥 애고의 욕망일. 꿈이 망상일 뿐이에요. 우주는 여러분한테 또 요구합니다. 영원하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해탈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세요. 소승식 관점으로 한번 봐 보세요. 소승성자도 안다니까요. 이게 끊을 수 있는. 이게 무섭다는 것을. 아무리 내가 산매에 들어 있어도 나오면 다시 생각이 나요. 미쳐요. 소승성자도. 가만히 있을 때는 성자 같아요. 자기가 봐도. 참나랑이 있을 때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의 본 모습과 딱 만나야 돼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번 생이 끝이기를 바라면서 제발 이게 더 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생으로 안 이어지기를. 우주가 나한테 더 이상 명령하지 않기를.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참나로 도망가야 되고 참나로 도망가서도 이미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극에 있어도 안 돼요. 이미지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로고스 차원이 태극 차원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로고스를 품고 있는 자리가 태극이에요. 태극 너머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무국이요. 텅 빈 자리로 가서 모든 우주적인 명령으로부터 소외되고 싶은 게 소승사상이에요. 소승사상은 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일체의 생애의 욕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게 하나의 큰 인간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실제는 어떠냐. 그런 무리수 두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빨리 받아들여서 경영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경영학당입니다. 여기 배지에 여러분 양심의 전문가라고 안 돼 있어요. 카르마의 전문가라고 돼 있지. 여러분 지금 MKA 과정에 와 계세요. 카르마 전문 과정에 와 계세요. MBA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MKA. 카르마 전문가 과정. 여기서 석사가 지금 정사고 박사가 대사니까 대사 저기 다들 마스터 되셔가지고 마스터 하나씩 붙이시길 바래요. 전문가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육바람일 전문가가 우주에서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고등 침팬지로 살거나 아니면 자꾸 해탈하려고만 해요.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뭐냐면 고등 침팬지의 삶을 영원히 희노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51%로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을 해내는 사람. 늘 51%는 못 되더라도 51%로 경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금 인류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도인들이 안 나오니까. 이게 각 종교마다 사도요, 보살이요, 군자인데 이런 양반들이 안 나오고 자꾸 해탈 아니면 쾌락으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자꾸 고행으로 가서 해탈하겠다고. 열반에 들겠다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 이게 이겁니다. 음식에 폭식하거나 단식하거나만 있지 적절하게 먹는 절식이 없다고요. 근데 어렵죠, 사실. 여러분, 내가 보면 무조건 미치게 폭식하게 된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폭식할 거 아니에요. 소승성자들도 안다니까요, 자기의 한계를. 그러니까 아예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그러나 참난 상태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걸 안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고등 침팬지는 더 없냐는 거죠. 나 그 맛있는 거 더 없냐. 폭식으로 치닫고. 소승성자는요. 아무튼 내 눈앞에서도 그건 없는 거다. 하는 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도는 뭐겠어요? 진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적절히 먹다가 숟가락 놓는 그 비결을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겠죠. 어려워요. 실제로 우주에서 보살도나 이런 사도, 군자도가 제대로 설명되기도 어렵고요. 구현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조선시대 그렇게 이니지에 쳐놓고 왜 그렇게 말아먹었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군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 참나 체험을 빨리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육바람일 분석을 생활화 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소수의 선비들이나 했지. 대다수 국민들한테까지 가르쳤나요? 참나 체험 가르쳤나요? 아니면 육바람일 분석을 대다수 국민들한테까지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왜? 국민들한테 육바람일 분석 가르쳐 놓으면요. 맨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할까봐 안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사자 소악이나 소악만 봐라. 임금님은 하늘같이 섬기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어른한테는 말대답하지 말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게 그렇게 중합니까? 그런데 왜 못 가르치느냐.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요. 잘해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소수들만 재미 보고 가는 식으로 항상 변질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 다 평등하죠. 남녀노소가 다 유튜브 접속해서 다 보죠. 지금 뭐 꼬맹이들 또 저기 식당 가면 꼬맹이들 조용해서 보면 다 유튜브 보고 있죠. 다 폰 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우 안 보여주려고 해도 막 식당에 가서 난동을 부릴 때는 답이 없어요. 민폐를 안 끼치려다 보면 뭘 딱 틀어줘야 딱 칼 같아요. 울고불고 하다가 애 딱 주면 딱 바로 눈물 맺힌 채로 그대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온 국민이 유튜브 보는 시대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대량 살포하고 있잖아요. 양심 바이러스를 한번 스쳐도 막 걸리게 법류수님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법류수님 봤는데 옆에 제가 떠 있다고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하고 넘기다가 왜 자꾸 뜨지 해가지고 뭔데 하고 갔다가 좀 듣다가 뭐 한번 짓거려 봐라 하고 딱 듣다가 그럴싸한데 해가지고 들으셨던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법류수님 덕입니다. 아무튼 여기 많은 분들 덕에 저희가 지금 꽉 뿌리고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시는 지금 고등 침팬지를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상한 짓들이 있죠. 존경했던 문화인이 미투 걸려가지고 아무튼 추잡스럽잖아요. 그럼 민폐가 말로 막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의 양심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좀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 세상에는 자꾸 자꾸 막 뭔가 터져요. 미투, 비투 뭐 막 알고 보니 또 빚을 안 갖고 다니고 뭐 하나씩 터질 때마다 우리는 낭망해 낭망해. 그런데 낭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환상을 품으셨던 거지 누구나 다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다. 타고난. 다만 그분들은 뭘 몰랐느냐. 자기 성격을, 업력을 도력으로 경영해 가는 법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경영하는 법을 모르면요. 여러분도 어떤 조건에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나한테 지금 그런 조건이 안 와서 그 짓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고등 침팬시들 간에 비판하는 거 보면 웃겨요. 누가 성공했어요. 죄를 져요. 막 비난해요. 사실은 내가 성공을 못 해서 그 죄를 못 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공을 못 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죄 지는 사람을 비판해요. 무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면 더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죄 지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 못 지은 사람이 비난해 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야, 너도 똑같아. 나랑 뭔 소리야. 나도 성공 못 했을 때 너 같았어. 너보다 더 자명했어. 이러면 서로 할 말이 없죠. 이게 안 먹히는 이유예요. 씨알도. 야당이 야당이 뭐라고 하죠. 의미가 없죠. 왜? 너도 여당 되면 똑같이 할 거잖아. 다 서로 알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그 조건 되면 그 행위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순진할 때 속죠. 야당이 되면 자명한 얘기만 해야 됩니다. 왜? 저거 뺏어야 되니까. 여당일 때는 막 가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뺏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고등 침팬치는 계속. 언제까지 이 노름을 계속 구경하실 거냐. 내 대 좀 끊고 싶다 하시면 나부터 고등 침팬치로 해서 인간으로. 자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자는 거지 고등 침팬치성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있어요. 양심 51%면 인간입니다. 요거 탐진치 51%면 중생이고 그냥 중생이고 인간이라고 뭐 중생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깨달은 중생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중생이 됩시다. 이대로만 살면 중생이고 영성진행이 올라가면 양심이 구현되면 깨달은 중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깨달은 중생이지 열반도 아니고 그런 그냥 중생에서 안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게 대승이라는 겁니다. 대승의 맛을 좀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다 전제한 얘기에요. 대승이라는 건. 답이 없더라고요. 인간이 다른 답이 없고 중생성 그대로 껴안고 중생성 미워하지 마라. 대승이 하는 말 이거예요. 오우니 본래 공하다. 이 소리는요. 희노여락도 다 내 참나에서 나왔다. 이거 탓하지 마라. 그런데 참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육바람에 힘이 나온다. 그 힘 가지고 그 도력 가지고 이런 중생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라. 이게 다죠. 그러더라도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는 성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격, 꼬라지들 마음에 안 드시죠? 웬만하면 인욕하세요. 그게 죄짓는 거 아니면 인욕하세요. 죄짓는 거 뭐냐? 양심분석에서 찜찜한 거. 남한테 죄짓고 찜찜한 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바꿔야 돼요. 성격이 뭐든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타고난 성격을 바꾸겠다고 하진 마세요. 그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질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질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타고난 로고스는 그대로인데 표현 방식이 바뀌어요. 세련되어집니다. 양심에 더 맞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기뻐해. 이걸 분노해. 이걸 슬퍼해. 이게 바뀔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분노나 슬픔,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추구하는 방식이 양심적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다 드렸던 거 종합해 드린 거예요. 예전에 성격은 바꿀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 드렸고 개성이 이대하다. 개성은 하늘이 나한테 명령한 하나의 진리니까 나만의 개성, 나만의 꼬라지를 잘 버리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잘 표현하시라. 그런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성격은 바꿀 필요 없지만 비항심적인 거. 육바라밀 분석에서 육바라밀에 어긋나는 거는 반드시 바로 잡으시라. 그 힘이 근데 애고한테는 없습니다. 참나한테 있다. 참나랑 접속하시면 반드시 바꿀 힘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철학 공부가 재미있지 않나요? 이건 철학 공부 안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등 침팬질기 모여서 아무리 서로 얘기해 봤자 서로 지들 조건에 맞는 짓거리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맞는 말 서로 하고 있어요.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한들. 그런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좀 그래. 너 좀 고쳐. 그런다고 해서 고칠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가 지적했다고 고칠 거면 그 외전역이 고쳤겠죠. 또 친구한테 지적받으면 더 고치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서로 위로한들 얼마나 기쁠 거며. 그렇죠? 그 시간 잠깐 기쁘겠지만 돌아서서 나를 직면하고 나면 또 다시 한숨 나올 거 아니야. 나의 꼬라지는 그대로인데. 내 꼬라지를 바꾼다. 이것의 의미에 엄청 중요한 대승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꼬라지 중에 바꾸지 않아야 할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부분. 즉, 꼬라지의 표현 방식만 바꾼다. 여러분 꼬라지 안 좋아도 돼요. 내 꼬라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표현 방식만 육바람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남들한테 아주 과묵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는 성미입니다. 그러면 과묵한 보살이 되시면 돼요. 과묵한데 육바람일을 잘 지켜요. 그럼 과묵한 보살이에요. 난 너무 수다스러워요. 그럼 수다스러운 보살이 됩니다. 수다보살. 되게 말이 많고 친절하게 오지랖 넓은 그런 보살. 근데 표현이 육바람일에 맞아야 보살이지. 안 그러면 그냥 수다쟁입니다. 그렇죠? 이게 육바람일 들어가면 모든 게 잡철이 다 황금이 돼요. 그게 신통인 겁니다. 이게 육바람일이 연금술이에요. 육바람일만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안 좋았던 것들이 승화돼 버려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부분들도요. 다 승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격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걱정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사람들이 저도 이대로 살려고 하죠. 당연히 저도. 그런데 다른 생각하실까 봐요. 이대로 사는 미화된 모습. 저희 와이프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금욕적이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도인상. 여자를 돌로 보고 항상 평상시에도 공부만 하고 깨어있고 막상 보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걸 알게 되죠. 완전히 철저한 중생이죠. 철저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볼 때 여러분 철저한 중생이세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나 더 상이 깨져야 돼요. 부처님 상. 예수님 별짓 따고 다니셨을 거예요. 제가 짐작한데. 그래야 고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육바람에 맞게 하고 다닌다. 그럼 고수예요. 별짓 따고 다니는데 진짜 별짓만 다 하고 다닌다. 그건 철저한 짐승이고. 중생성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가둬둘려. 안 돼. 예수님 여자 만나면 안 돼. 지금 교회 팬들이 그럽니다. 팬심이 그래요. 혹시 예수님이 결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 나올 때. 저는 모릅니다.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했으면 더 육바람을 더 닦으셨겠죠. 저는 뭐 하셨어도 더 좋다. 이렇게 보는데. 팬심은 안 돼. 마리아랑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마리아하고 누군간에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돼. 이게 과연 도 닦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가. 참 도를 모르신다는. 예수님이 유혹 많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뭐겠어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추구하고 그 욕망의 바다에 한번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건 육바람일로 경영을 했다는. 그게 위대한 건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거 모르는 분이어야 돼. 그러면 그게 도인입니까? 등신이지? 아니 아무것도 몰라서 못한 게 지금 뭐가 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성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셨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럼 여기서 아 도인이구나 이러실래요? 성스럽다. 배워야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하겠다고 인간의 몸을 불어 입고 왔다는데 인간하고 다른 옷을 입고 왔다고 몰래 속에다가 황금 옷 입고 왔다고요? 그럼 말이 됩니까? 왕자가 시찰 나온 거예요. 국민들을 놀리려고. 왜 빵 없으면 고기 먹어 그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런 게 아니죠. 중생과 함께 철저히 배고프고 굶주려보고 철저히 욕망에 빠져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러고 극복하는 법을 제시해 준 거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성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화된 모습. 그럼 미화된 모습만 가지고 성인상을 추구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거 닦으라고 하면 여기서 뭔 짓을 하느냐? 코스프레를 시작해요. 코스프레. 나와 남을 배려해야죠. 이런 솔직한 전혀 성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다니시면 여러분 영혼이 구제가 될까요? 안 돼요. 코스프레는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진짜 배기의 성질이 안에 생생히 살아 있는데 여러분의 성질과 함께 살아가기예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평생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인욕하고 계시죠? 여러분 꼬라지. 정말 배기 싫은데 나지만 참 배기 싫지만 나니까 또 인욕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정확히 알고 사시면 같은 한 생을 살더라도 엄청난 걸 얻으실 수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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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